수능 영어처럼 필요없는 영단어나 문법을 배우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. 예를 들어서 그러한 풍성한 예산소로 가르치할 것이다, 믿어진 가치라 집중된 식단을 입을 통해 실행한다. 워? 이게 뭔지 아세요? 밥 먹는다야? 밥 먹는다. 야 이거를 어떻게 점수를 매기지? 진짜 수능은 진짜 개.. 아 이거 잠깐만. 이거 광고 받은 건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? 뭐 상관없겠죠? 사실 저는 영어를 못하는 편이 아닙니다. 나름 유학생활도 했었고 해외로 취업을 목표로 했을 정도로 영어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. 그래서 외국인들이랑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도 와 너 영어 좀 잘한다. 어디서 배웠어? 라는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듣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대부분이 정말 실생활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뭔가를 먹고 아 너무 좋아. Really good, really good 이걸로도 충분히 표현이 되지만 와 개꿀 존맛탱 이게 훨씬 더 와닿잖아요? 이런 영어를 배울 수가 있는 게 나나두였습니다. 사실 요즘 오케이 우리 시트콘 보면서 재밌게 한번 영어 공부해보자 라는 학원이나 프로그램들은 저도 해봤었고 시중에도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야나두가 굉장히 좋았던 게 그런 영상을 보고 문법이나 혹은 그 단어에 대한 상황 설명을 정말 체계적으로 잘해준다는 느낌을 가졌어요. 그리고 영어는 제 기준에서 훅달 그러니까 정말 반복을 계속해야지 툭툭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제일 잘 가르쳐주고 지켜주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야나두가 아닐까 싶었습니다. 봐봐 운동을 하면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자카에서 술을 마시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계속 짜투리 시간을 내서 하니까 툭 영어가 나오더라고 봐봐 Give it a try Give it a try 강의 하나가 10분 정도예요. 저 같은 경우는 한 의자에 앉아서 진득하게 뭔가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. 길어야 한 20분? 10분 집중하고 딴짓 좀 했다가 다시 10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를 해왔습니다. 그래서 그런가 짧은 강의로 이뤄져 있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메리트로 다가오더라고요. 두 번째 정말 다양한 실전 영어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드래곤 길드리기 스펀지밥 같은 유명한 애니메이션을 통해 영어를 공부할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가 솔직히 자취남 영상 보는 것만큼 막 재밌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확실히 정말 루즈하게 공부 문법 외우고 나름 실전 영어라고 해갖고 억지로 만들어낸 영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집중도 잘 되고 공부도 더 잘 되더라고요.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길거리 인터뷰라든지 혹은 진짜 세계 여행을 떠났을 때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 아파서 약국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배울 수 있는 영어는 솔직히 야나두 만큼 더 좋은 게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. 내가 의지만 있다면 제일 좋은 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강의라고 생각해요.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. 하지만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는 만큼 크나큰 냉점이 있죠. 바로 내 의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런 의지는 만들어주면 됩니다. 이거는 진짜 야나두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. 왜냐고요? 바로 내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까지 해내면 돈을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돌려줍니다. 뭐 치사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돈만큼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건 없잖아요? 어떤 사람이 들으면 좋을까? Hi, how are you today? I'm good, and you? 이 정도만 하실 수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. 우리는 초, 중, 고 12년 동안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잖아요? 이런 분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 야나두 강의가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처럼 애매하게 유학을 한 1, 2년 갔다 오셨는데 영어를 점점 까먹고 있어요.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야나두일 거예요. 여기에 있는 자취남 J-A-C-H-I-N-A-N 을 넣으면 어떤 강의든 상관없이 5만 원 할인을 해줄 거예요. 아... 무슨 면세점 할인처럼 이거 하면 다른 할인 쿠폰 안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떤 쿠폰이든 중복 할인이 됩니다. 야, 너도 영어 할 수 있어.